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L.T. 레이디티입니다. 레이디티가 골프에서 흔히 레이디티샷. 레이디티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저희 레이디티는 이름 그대로 골프그룹으로 처음 데뷔했다가 요즘에는 청춘열차 복 받을 거예요. 그냥 평범한 가요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대중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달리고 있는 저희 팀입니다. 가요가 평범하지는 않아요. 그러면 청춘열차 조금 들려줄 수 있어요? 여러분,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? 5, 6, 7, 8 이 차표 없이 가는 인생이야 머물 곳이 따로 없다 해도 사랑하는 그대 함께 가는 너와 나의 청춘열차여 유연해요. 굉장히 유연해요. 우리 배정원 선생님. 저렇게 허리가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잘 모르겠네요. 그럼 아무 때나 돌리면 아무 때나 돌려서 우리 배정원 선생님이 저 stage 1, 2, 3, 4 이 차표? 네.